우리 아빠가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네 엄마 네 엄마 너 보고 바보래 바보 네 응 응 응. 아빠랑 사이 괜찮아 내가 봤을 때는 용 아닌데 응 응 저한테 뭐가 불만인지. 와 저만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에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어쩔 때는 좀. 쌍욕 예 옛날에는 좀 지금은 그나마 좀 부드러워졌는데요. 옛날에는 엄청 심했었어요. 근데요 본인 신랑이 이혼하자는 얘기 안 해요? 했었어요. 했었어요. 한 3년 2년? 네.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잊을만 하면 이혼하자. 잊을만 하면 이혼하자 안 해요? 네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당시 때는. 그때 당시 때는 술 맨정신에도 맨정신에도 이혼하자 했죠? 네. 안 했어요? 했어요. 어. 근데 이 남자 여자 했는지 몰랐어? 어? 아. 이래 짐작을 했어요. 응. 아. 어저께도 들어왔는데 등에 상척자국이 있더라고요. 응. 손톱자국? 네. 근데 왜 그러냐고 내가 밖에 논의하고 일하지. 일하다가 들어오면 긁힐 수도 있는 거지. 뭐 할 것 같다가. 응.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근데 뭘 났냐고. 여자 했는지. 짐작을 했어. 전화 통화도 이제 막 잦었고. 전화 통화하면 누군지 몰라요. 막 웃고. 카톡도 밤새 오고 막. 아. 응. 예. 정상적인 여자는 아닌 것 같고. 아. 어? 뭐가 궁금해? 이혼할 수 있는지? 아니. 왜 집에만 오면. 응. 일일이 제가 왜 다 허락을 받고 뭐든지 써야 되는지. 응. 그냥 너보고 바보래. 딱 여기 있고 들어오면서 바보. 어? 바보. 엄마 놀아? 네. 지금 쉬고 있어요. 응. 원래 일했었지. 개미처럼 벌어서. 너 쓸 거는 네가 알아서 벌고. 반찬값 벌고. 네. 애기들 옷 입히고 쓰고 하는 거 네가 벌고 아니야? 네. 어? 신랑은 용돈 다 쓰고. 본인이 생활이. 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 어떻게 줘? 안 줘요. 응. 제가 그냥. 이거 한 3, 4년 됐어? 제가 물어보고 써야 돼. 응. 이거 얼마나 된대 그게? 지금 저희 큰애 4학년 때부터. 너무 한참 됐네. 네. 근데 언니야. 신랑이 본인하고 잘 맞지도 않고. 응? 응? 이게 신랑도 안 맞고 본인도 안 맞아. 어? 근데 본인 신랑 밖으로 돈 지 좀 됐어요. 아. 몸 움직이면서 일하죠. 네. 몸으로. 네. 현장 같은 데서. 네. 아니에요? 네. 현장에서 일해요. 응. 어떤 현장에서 일해? 자동차 부품 회사. 응. 현장에서 일한대. 네. 이렇게. 어? 근데 엄마. 이 사람 여자 있어. 어? 어? 근데 이거를 본인이 잡을 수가 없어. 어? 어? 이게 안 돼. 어? 속이 안 돼. 이것도 안 돼. 어? 어? 네. 이해하셨어? 네. 어? 그래서 어쩌자고. 살 수 있냐 못 사냐? 네. 어? 본인이 이혼 못 하잖아. 애들. 애들이 눈에 밟혀서 이혼 못 하겠어. 응. 아니. 애들 데리고 나와도 이혼할 배짱이 없는데. 네. 아니야? 살아야 되잖아. 그치? 네. 아니야? 네. 바보냐? 왜 이렇게 당하고 사는데? 어? 무당 곤란하게? 네. 어?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응? 네. 신랑이 이혼하고 너 꼴배기 싫고. 이혼하고 싶고. 너 꼴배기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네. 어? 잠 퍼 자는 것도 싫고. 어? 다 모든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든 게. 오래되셨어. 응? 네. 엉덩이 토닥토닥 거려준 지가 너무 오래되셨어. 아니에요? 네. 어? 네. 맞을 텐데. 네. 맞을 텐데. 어. 너한테 이제 부드럽게 돼야. 응. 야 밥 갖고 와. 네. 야 물 갖고 와. 네. 맞아요. 야 나 갔다 왔는데 너는 어? 뭐 하는 짓인데? 너 뭐 했는데 집에서. 이런 취급을 당했어. 이거 나 부드럽게 얘기한 거다. 네. 어? 네. 어? 네. 네. 근데 너 어떡하려고. 어? 이 남자랑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살아야긴 살아야긴 어떻게 해야지. 돈이 있다고 살고 돈이 없다고 사는 게 아니야. 어? 네. 네. 근데다가 신랑이 원래 신혼 초부터 거칠었어. 네. 아니에요? 네. 어? 네. 거칠었어. 어? 본인 막 다뤘어. 네. 마누라 무서운. 마누라 무서운 거 알고. 마누라 아기를 개똥으로 하는데 뭘. 네. 어? 네. 네. 어? 네. 지구집도 세고. 어? 어? 머리는 또 비상이에요. 어? 본인이 뭐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 외박 안 해요? 아. 외박은 안 해요. 늦게 들어와요? 집에 6시 반에 나가서 집에 6시 반에 올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술 마시고 들어온다고 하면 9시, 10시요. 응. 근데 본인. 요즘 술 마시는 날이. 저는 좀 뜸뜸했는데. 요새는 매일 마시고 들어와요. 근데 본인한테 그럴 때마다 행패 아닌 행패해 보여요. 네. 그죠? 이걸로 고칠 수 있냐 없냐? 네. 자기한테 잘할 거냐 안 잘할 거냐? 네. 어? 안 고쳐져요. 남이 봐도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거 같다고. 응. 안 고쳐진다고. 안 고쳐진다고. 근데 본인이 지금 놀고 있다. 몇 개월 안 됐죠? 지금. 지금 아파가지고. 응. 7월에 수술하고. 응. 그때부터 이제 계속 누르고 있어. 그치. 근데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 근데도 이제 본인 아픈 거는 아랑곳하지 않아. 언제 일 나갈 수 있나를 보고. 보고 있대. 응? 말로는 일한다고 하니까 네가 제정신이냐고. 응. 네 몸 하나를 못 가르는데. 내가 그냥 사과 칠 거냐고. 응. 집에서 그냥 애나 보라고. 응. 말은? 네.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응. 근데 엄마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무슨 수술을 했어요? 뇌출혈 수술을 했어요. 응.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올해만. 작년에만 넘어간 게 아니고. 올해는 그래도 넘어가는데요. 내년에도 또 한 번 건강으로 신어오실 거야. 아. 건강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리고 또 한이도 지금 잠자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고 이렇게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엄마. 네. 계속 피곤해요. 몸이. 피곤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집에 등이 싸해요. 싸하고 자다가도 보면 누가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엄마 올해는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우리 아빠도 사실은. 어. 지금 작년에도 안 좋았고. 이 아빠가 재작년에도 안 좋았거든. 네. 한 번 쓰러졌어요. 안 좋았다고. 그래서 이 아빠 자체에도. 엄마. 건강의 신호가 온 지가 한 마흔 세 자락부터야. 엄마.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한두 번 몸이 골골골골 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성격도 개팍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에요. 아. 아빠가 지금 알고 지내는 여자가. 옛날에 신혼 초에 도우미 만나는 건 제가. 응. 알아서 핸드폰 우연치 않게 보더라고요. 응. 근데 나 하나 물어보자. 내가 지금 둘 중에 조실부모 한 지금. 저기가. 응. 그리고 친아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응. 응. 조실부모였다거든. 응. 일찍 부모를 여왔대. 응. 근데 엄마 언제 돌아가셨어? 응. 이제 10년. 응. 응. 근데다가 이제 본인도 부모 덕이 없는데다가 신랑도 역시 매한가지야. 응. 근데 불쌍한 사람들이 만난 건 맞아. 응. 응. 근데 둘 다 엄마. 이렇게 신바람 아닌 신바람 조상바람 아닌 조상바람을 같이 이렇게 막고 자랐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지금 대주님 있잖아요. 대주님은 산바람도 지금 엄청 많이 불어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파묘했다든지. 예? 그러니까 화장을 했다든지. 화장해서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뿌려버린 거야. 의식 없이. 이해했어요? 네. 아니에요? 저희 엄마. 응. 저는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아버지죠. 새아버지? 새아버지가 뿌리라고 해서. 응. 꿀당에다가 뿌렸어요. 응. 그래서 어쨌든 그 바람이 이제 들면서 우리 신랑도 더 많이 힘들어서 든 것도 사실이고. 우리 신랑 역시도 산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엄마.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신랑은요. 엄마 잘 들어보세요. 네. 올해 지금 마흔여섯이잖아. 네. 근데 내년에도 우리 신랑이 건강으로 신호를 한번 탁 오고요. 내년에 탁 건너뛰면 마흔아홉에는 정말 크게 아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집안에는 암병의 조종이라. 우리 신랑 내는. 이해하셨어요? 엄마. 네. 그래서 암으로 표적을 조금 받을 수 있으니. 위도 소화도 이 양반이 잘 안돼. 엄마. 체끼가 조금 빨리 느껴지는 사람. 네. 맞아요. 그래서 체끼도 빨리 있는 데다가 매운 거 짠 거를 먹으면 화장실 가서 쭉쭉쭉 내려요. 내 술도 드시지. 네. 술 먹으면 그 다음날 화장실 직행이야. 엄마. 그래서 화장실 가서 금방 못 나와. 그래서 변비 아닌 변비. 설사 아닌 설사를 반복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잘 들으셔. 우리 아빠. 대장이라 그래. 대장. 그 다음에 체장. 네. 조심해라. 검사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간도 한번 봐라. 한번 받아 봐라. 그 다음에 등짝이 항상 우리 신랑이 등짝이랑 허리 쪽이 있잖아. 그 쪽이 굉장히 많이 통증이 조금 있다 그래. 그래서 어쩔 때는 막 등짝이 아파서 본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그 다음에 허리라 그래. 허리가 많이 끊어질 듯 아파서. 어쩔 때는 조금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노인네처럼 이렇게 있잖아. 등을 막 피는 게 보이거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다음에 잘 들어봐라. 우리 신랑이 신장도 많이 안 좋다. 엄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방간이라는 얘기야 엄마. 오줌보 있는 데가 많이 좋지를 않다. 그래서 몸으로 많이 표적을 많이 받는 대주구나. 근데 얘기가 고집도 세고 깡다고도 세다. 엄마. 그 다음에 악으로 깡으로 산 세월은 맞다 그래. 부모 일신해서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형제간이 남보다 더 못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약간 비간을 많이 산 사람이 맞다 살면서. 근데 집에 오면 와이프가 왜 더 꼴보기 싫으냐. 야물딱진 게 없어. 우리 와이프가. 암당 기주야. 여우하고는 살아도 고마고는 못 산다는 옛말이 있다가. 이해했어? 여우같이 좀 불어라. 이해했어 엄마. 올해 우리 엄마가 건강을 회복을 조금 하던가 하면 좀 올해까지는 조금 상반기까지는 움직임이 없어 보여. 엄마. 네. 근데다가 우리 엄마가 게을르기도 좀 많이 게을르다. 아 네. 이해했어요? 집안을 살펴보니 살림살을 살펴보니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게 분명히 뚜렷하고. 찬장이면 냉장고야 욕실이면 지죽박죽이. 난리 법석이 아니구나.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봐줄 수가 없다 그래. 이해했어? 네. 일단 집안에서 오래된 물건 좀 버리고. 굳은 거 좀 정리정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두루시고 살피시니 이 터점마저니. 엄마야 지금 이사하고 지금 사는 집이 있잖아. 네. 이 집이 지금 월세예요? 아니. 수리를 할 때 엄마. 뭘 문짝을 바꿨는지. 집에 수리를 조금 보일러를 바꿨는지. 집안에 수리를 해놓고 들어왔대 본인네들이. 해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네가 조금 사다리가 난 것 같대. 네.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근데다가 신랑하고 공방든 지는 오래됐다. 너도 귀찮고 나도 귀찮고. 아이고 몸이 아주 그냥 둘 다 40대면 불구하고. 몸으로 벌어먹고 살아서. 네. 엄마. 몸이 40대가 40대가 아니고 50줄에 넘어섰고 60줄이 넘어선 것처럼 버금버근하고. 어깨 아파 팔다리 아파. 이해하셨어? 허리 아파. 둘이 아파 아파만 하고 있어 둘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러는 언니. 항상 벌어도 벌어도 가난 때는 면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닌가. 네 맞아요. 맞지? 네. 근데다가 이렇게 중풍으로 돌아가셨는지 품마자 돌아가신 분이 암양이 서있고 집안 내. 네. 아니에요. 중풍이요. 중풍이요? 네. 예 고무 아빠. 지금 아버지 형이요. 응. 어쨌든 중풍이야 풍이야. 네. 알턴 양반이 조금 앞을 서고 들어오신다 그러셔. 네. 그러니 너희들이 그 표적도 많이 받았겠구나. 이러신다. 그래서 조상 바람 푼 지가 오래됐고 조상에 고감하는 집이구나 이 집이. 아가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라 아가. 너희는 조상꼬를 풀지 않고 어? 어? 지신에서 오는 바람을 풀지 않고 지하궁을 풀지 않고는 너희가 많이 힘들겠구나. 이거는 조상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이 집은 신바람도 아니야. 어? 조상 바람이야.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그 지금 말하신 그분 말고도 집안 내 풍풍 맞아서 가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잘 들어봐라 아가야. 내가 왜 너희한테 이 말을 다 해주는지 우리 할머니가 모르겠다. 아가야. 알고는 가란 얘기야. 집에 옛날에 불이 났었니. 부뚜막에서 불을 지피다가 불이 났었는지. 집에서 어? 불이 한번 크게 한번 났었던 적이 있었더냐 물어봐. 집안에. 어. 집안에 그런 이력이 있으시대. 네. 그리고 부뚜막을 만졌는지 조항을 만졌는지. 조항 바람 성죽 바람이 들어서 잘못 만져놓고. 네. 이 집안에 팔이 움직이지 못하던 뇌성마비가 나왔더니 아까 좀 부족한 듯한 아이가 좀 태워친 척이 있니. 몸으로 표적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팔다리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 다 니들 절건. 네. 뭐를 절었든. 그렇게 표적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대 이 집안에. 네. 없었어요? 그건 잘 몰라. 몰라. 이 집안 시댁도 몰라. 네. 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 집안에. 이게 성주에서 조항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었던 집안내래. 아가 알고 가래. 네. 그래서 올해 갑진년에는 두 대회가 건강으로 조금 신호가 오겠다. 또. 근데 올해는 대주가 그래도 좀 넘어가나. 47에서 49이 좀 위험하다. 근데 너희들이 이혼해서 못 할 것이냐. 신랑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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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도 너희들이 이혼 도장 못 짓는다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걱정된다면. 네. 이해하셨어? 네. 그래서 둘이 둘이는 지금 건강 발언 해야 되는 게 불명허다. 그러셔. 신랑 담배 태우세요. 네. 애지근간에 피라 그래. 어? 네. 물고 산다. 네. 본인은 조금 살집이 조금 있잖아. 신랑은 조금 왜소해요? 요새는 좀 살이 좀 붙었어요. 요즘 좀 붙었어. 근데 원래 조금 마른 체질이나. 네. 어? 성격이 불같다. 이 양반. 네. 맞아요. 응? 근데 지금 지금 아파가지고. 근데 이 사람 살찌면 안 되는데. 아. 네?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엄마. 아. 어? 궁금한 거. 궁금한 거. 궁금한 거. 그러니까 건강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럼 저는 그러면은 일을 이렇게. 당분간은 일을 지금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내 몸이 지금 기운이 안 돌아왔는데 아직. 나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집에. 어. 집에 있으면. 알바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운동은 하셔도 돼. 걷는 거를 한다든지. 네. 헬스장을 가셔도 상관없어. 아니면 요가를 다니셔도 상관없어. 순환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네. 엄마. 그 다음에 둘 다 음식을 가리고 안 먹어. 네? 이제 조금 이제 몸에 신호가 오니까 좀 가려서 먹긴 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대충대충 해갖고 먹고 살았어. 사실은. 끼니만 해갖고 밥만 때우고 살았다고 엄마. 네. 이해하셨어요? 네. 뭐 고기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조리해가지고 야채 막 이렇게 평균적인 이런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둘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버렸다고 엄마. 네. 근데 이제는 건강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이해하셨지? 네. 어? 네.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이혼이 안 돼요. 어? 어? 이해하셨어요? 네. 오늘 왜 이런 사람들만 오지? 어? 어? 나 오늘 검은 옷 왜 입은 거야? 자다가 보면 자꾸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보인 날은 계속 머리가 아파서 이런 일상생활을 할 수 밤낮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응. 집에 있으면 그냥. 축구. 축구 등이 싹 해요. 응. 육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응. 싹 하고 오싹 해요. 소름이 쫙 또 나요.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 자다가 이렇게 자면은 애 아빠가 지금 바닥에서 저기가 침대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고 있으면 누가 자꾸 앞에 있는 거 같아. 응.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 내려다보고 있는 거 같고. 쳐다보는 거 같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쩔 때는 막 출근 안 했는지 알고 출근 안 했어. 응. 근데 엄마야 나 하나 물어보자. 집안에 누가 자살을 했니? 자살을 했지. 못 들어봤지 너. 조상꼬가 어마어마한데 한나도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 네가 마음 편할 리가 있고 신랑하고 맨날 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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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 때부터 사네 못 사네 사나 못 사네. 이게 반복이 되지 언니. 응. 이해하셨어? 네. 머리는 둘째치고 이게 막 떨려. 이모 본인 보고 있는데 막 밥 밥 밥. 한쪽 파리. 네. 이쪽이. 그래서 조심히 또 쓰러져. 어. 이해하셨어? 네. 두뇌 gri가 아주 풍으로 나야 아무것도 없었어. 하우. 이해했다. 애기들 몇 살 몇 살이야 엄마. 그래. 큰 애가 올해 일곱 살 됐고요. 그래. 작은 애가 열 다섯 됐고요. 자기야ock. 데겠어. 그래서 갈呀.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들 딸이에요. 딸 아들이요. 딸 아들 연결 그 남매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두 내외는. 이유는 못해. 근데 건강 때문에 못해요. 둘 다. 아빠의 바락이야. 그리고 아빠는 정해놓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네. 정상적인 게 밤에 일한다든 뭐 이렇게 좀 그래.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이 버릇은 지금 당장 안 고쳐지는 버릇이야. 못 고치겠네. 네.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다른 여자 같은 경우는 추적 던지놓고 웬간치하라고 막 하면서 할 텐데 본인은 못해. 이해했어요? 네. 이미 나라 전 대주한테 여자가 아닌 지가 오래됐거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지 옛날에. 옛날 그 여자요? 네. 도우미. 옛날에 그. 저희 애기 어렸을 때. 어우 그 여자는 이미 지나갔죠. 새로운 여자인 거야? 그렇죠. 어? 이미. 그게 그 여자가 남아 돌았으면 이 남자가 지금 본인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까? 응? 이미 스쳐 지나갔지. 이미 오래전에. 응? 응? 다른 사람입니다. 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드라마 쓰지 마. 이해했어요? 네. 그냥 이 남자가 진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이해했어요? 어차피 끝날 인연이고 오래 가지 못할 인연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네. 그것까지만. 왜? 본인이 들춰봤자 본인 이혼을 못해. 네. 이해했어요? 뭐 소송 이런 거 못해. 겁 많아가지고. 이해했어요? 당하지나 당하지나. 바보래잖아. 동자가. 알면서도 이혼 못하는 바보. 알면서도 잡들이 잡 잡아놓고 뭐 못하는 바보. 바보야. 네. 어? 욕해도. 그냥 울고 말고. 어? 나한테 그냥 반말찍찍하고 애기 엄마 대우 안 해도 본인은 어? 그냥 울고 말고. 그니까 바보지. 이 바보야. 바보 바보 하는데도 웃고 있잖아. 동자가 바보 바보 놀리는데도. 이모야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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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래잖아. 줄 거 없으니까 사탕이랑 먹으래. 감사합니다. 바보야. 이혼 못해. 이혼 못한다니까 웃고 있는 거 안 되는 거 봐봐. 환장해. 울어야지. 어? 둘 다 건강 조심하셔야 돼. 이해하셨어? 네. 아이들은 그래도 잘 크고 있고요. 네. 괜찮아요. 네. 그 딸내미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처리 좀 빨리 듭니다. 네. 지금 양호져요. 네. 그 다음에 대학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 같아. 아니. 간대요. 간대. 어디 간대. 지금 저 진원제 어렸을 때 보고 중학교 때부터 스포츠 재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 재활. 그쪽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에 욕심이 좀 많아요. 따로. 그래. 근데 학업을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 환경적으로. 이게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해하셨지? 두 분이 건강해야지 아이들 대학교를 다 졸업을 시킬 거 아니야. 잘못하다가는 애들이 동불로 나간다 소리가 선하우스도 들릴 거 같아서. 엄마. 이해하셨지? 네.